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2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좋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해당되는 안무를 무한 반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. 잊지만 여기서 있는 로즈 가사에 해당되는 안무는 장원영, 사쿠라, 이채연. 정답? 없음.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세 분 좀 부끄럽더라도 계속 반복해서. 세 팀장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. 볼 수 있다니? 대단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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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모포텐 터진다. 말도 안 되네.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왔다. 제가 혼자 나올 때보다 세 분이 나오시니까 세 팀장 반응이 뜨겁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정답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 정답은